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일주일 만에 40% 이상 가격이 하락이 이루어졌는데요. 지금 반등이 다시 오고 있다 아니다 말들이 많죠.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지금 분위기가 월말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6월 7월에 걸쳐서 다시 분위기 반전을 해나갈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. 우선 어제 라이브에서도 그렇고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복지사님 하락이 엄청 심하게 왔는데 다 파셨나요? 이거를 가장 많이 물어보셨어요. 저는 딱히 매도한 게 없습니다. 일단 팔았다가 밑에서 더 주어야겠다라는 욕심이 제가 없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바빠서 딱히 이걸 지금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. 신경을 못 쓴 거죠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. 자 우선 뭐 지금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손절하고 피해를 최소화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. 저는 원래 그런 거 말씀드리지 않고요.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이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 의견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.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뭔가를 팔아버릴 때는 확실히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가격에 무언가 코인을 매수하셨을 거잖아요. 분명 해당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동의를 하셨을 거고 그래서 그 코인 또는 토큰을 매수하신 걸 본인도 알고 계실 텐데 지금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그걸 팔아버리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프로젝트의 비전과 펀더멘탈의 변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? 여러분들이 매수한 그 토큰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사셨다면 그거는 잘못된 투자입니다.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냥 단순히 비트코인으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. 비트코인이 6만 달러일 때 사셨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비트코인은 그분들이 사셨던 6만 달러나 4만 달러가 되지 않는 지금이나 펀더멘탈이 똑같습니다. 전혀 다르지 않아요. 근데 단지 가격이 떨어져서 팔아버리고 다른 걸 산다고요? 그거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개수 늘리기를 위해서 나는 그럴 능력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실행을 하셔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으시겠죠.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산 코인이 변한 게 없는데 단지 가격이 떨어져서 안 좋은 코인이다 라고 생각해서 팔아버리고 반등이 오는 다른 코인을 산다? 이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무한 홀딩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. 가격 변동이 있으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다만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팔아버려야 하는 안 좋은 코인이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코인이 아니에요. 나아가서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것도 없고 무조건 내려가는 것도 없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. 그러니 여러분 부디 각자의 입장에 맞게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